인천 2호선 고향연장이 검단연장과 동시개통 필요한 이유 무엇일까요? 인천 2호선 고향연장 노선 먼저 알아봅니다. 인천 2호선 고향연장선은 복정역에서 분기한 노선을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와 불로지구, 경기도 김포시를 거쳐 고양시 일산 서구까지 18.6km를 연장하는 것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상태인데요. 노선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됩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 유산시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특히 인천 서부권 시민들은 인천 2호선을 타고 김포도시철도 걸포북변역, GTX-A, 일산 킨텍스역, 서울 3호선 주요벽, 경애중앙선 일산역 등 경기도권 주요 환승역까지 곧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연장선 개통 시점입니다. GTX-A 노선은 2024년 개통될 예정이지만 인천 2호선 고향연장선은 2031년에야 개통이 가능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적어도 2028년에 예정된 인천 2호선 검단연장선 개통에 맞춰 고향연장선도 함께 개통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사전 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국토부의 여타면제를 신청해 사업이 조기 착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GTX-D 강남 직결이 무산되면서 GTX-A 노선과 환승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된 인천 2호선 고향연장선 GTX-A가 개통돼도 또다시 7년을 기다려야 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2호선 고향연장이 검단연장과 동시개통 필요한 이유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